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종권 대표 하면 가장 먼저 떠올려지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전라도 출신이지만 집적 전라도 광주에 내려가 5.18 공적저서 까 까 까 그동안 안종권 대표가 문재인 주사파 정권 동안 얼마나 가열차게 투쟁을 이어 왔습니까? 그뿐이겠습니까? 문재인이가 퇴임을 한 이후에도 문재인의 경남 양산 사조에 내려가 안종권 대표가 얼마나 문재인이를 괴롭혔습니까? 그에 대해 감옥에서 또 고생을 많이 했죠. 얼마 전에 안종권 대표를 만났는데 정말 건강 상태가 너무너무 안 좋습니다. 어떻게 후원할 방법이 있는지 제가 이제 오늘 방송에서 여러분들에게 소상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종권 대표 폭탄 발언. 뉴스타파 김건희와 안종권 엮으려 했다. 뉴스타파 또 터졌습니다.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스카이 데일리가 단독으로 김건희가 시켰다고 거짓으로 말해달라. 뉴스타파 유튜버 안종권 대표 회유 공작. 안종권 대표의 폭탄 발언. 소상하게 전했습니다. 김만배 신학림 허위 인터뷰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뉴스타파가 수감 중인 안종권 주식회사 벨라도 대표에게 접근해 김건희 여사 배후서를 허위로 말해주면 대가를 제공하겠다고 회유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이 시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판했다고 거짓으로 말해주면 구명운동에 나서겠다고 제의해 왔다는 것입니다. 뉴스타파 뿐만 아니라 다수의 좌파 성량 매체들이 안종권 대표를 회유했다라고 그는 폭탄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최근 구속 집행 정지된 안종권 대표는 스카이 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뉴스타파가 인천구치소에 있을 때 네 차례 접견 신청을 했지만 모두 거부했고 편지를 보내 계속해서 김건희 여사 배후서를 말해주면 구명운동에 나서겠다고 회유를 시도했다라고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이 같은 주장은 안종권 대표가 지난달 29일 유튜브 채널 최국튜브 추석특집에 출연해 뉴스타파가 보낸 서신을 증거로 갖고 있다라고 처음 폭탄 발언을 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안종권 대표가 공개 방송에 등장한 것은 지난해 구속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그는 스카이 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구체적인 정황을 추가로 설명했습니다. 안종권 대표는 뉴스타파는 작년 9월 5일 구속돼 올해 8월 16일 구속 집행정지로 풀려난 안종권 대표가 서울구치소에 있을 때 모두 네 차례 면회를 신청했습니다. 안종권 대표는 10월과 11월 보속 신청이 법원에서 잇따라 기각됐습니다. 그는 최국튜브 방송에서 9월에 구치소 들어가고 10월에 이어 11월에 보속이 두 번째 기각되니까 가장 추울 때 멘탈이 정말 나갈 정도로 힘들었다라며 그때 뉴스타파 얘들이 접근해서 김건희가 시켰다 윤석열이 시켰다 이 말만 하면 구명운동을 해 줄 것이며 안종권 대표님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준다라고 말했습니다. 안종권 대표는 뉴스타파가 영치품으로 과일을 두 차례 보내왔다고 스카이 데일리는 말했습니다. 인편으로 사람을 통해서도 회유를 시도했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방송에서 안종권 대표는 이 윤석열 정부 정권이 너무 섭섭하지 않느냐 대표님을 이렇게 할 수 없지 않느냐 우리는 대표님 안종권 대표님을 너무 잘 압니다. 안종권 대표님이라는 사람이 아깝습니다. 이렇게 편지가 왔다라며 그리고 접견 신청이 왔는데 자르자 거절하자 서신이 온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구명운동 해 줄 테니 뉴스타파 수감때 네 차례 면회 신청 구속 집행정지 안종권 대표 본지 폭로 편지 갖고 있다. 윤석열 정부와 어떤 관계냐 서신 영치품 보내 계속 회유 시도 안종권 대표는 본지 인터뷰에서 편지의 구체적인 뉘앙스에 대해 부연을 했습니다. 안종권 대표는 김건희 여사와의 모종에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와의 관계가 있지 않나 지시가 있었지 않았냐 연결점이 있지 않냐 이걸 집요하게 이야기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서신으로 계속 보내왔고 그걸 증거로 갖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안종권 대표는 신천 노래방 영상에서 목적이 있었다고 하던데 프로그램의 목표가 무엇인지 물었다라며 작년 6월 안종권을 선절했다고 라는 영상은 내가 그 라인을 안다라는 말을 했는데 그 라인이 무엇인지 지금 심경의 변화가 어떤지 포항에 있는 친누나는 어떤 일을 하는지 안부를 구체적으로 묻기도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안종권 대표는 한 차례 편지 답장을 보낸 사실도 처음 공개했습니다. 그는 이재명 보고 직접 오라고 하라라고 뉴스타파 측에 답장을 보냈다고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안종권 대표는 정말 버티기가 힘들었고 진짜 흔들렸다라며 왜냐하면 구명운동처럼 좌파들은 구명운동 같은 것에 대해 좌파들은 확실하게 챙겨줍니다. 하루라도 빨리 나가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뉴스타파의 의도를 해석한 것으로 추정되는 발언도 방송에서 했습니다. 그는 애들이 뉴스타파 애들은 배우설 그걸 가지고 탄핵운동을 하겠다. 부정선거라는 프레임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김건희 여사가 나한테 부탁해 내가 이재명을 찢고 지지율을 떨어뜨리고 안종권은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과 연결이 돼 있어서 이 연결점만 찾으면 선고 방해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 얘들 입장에서는 청문회 열어 탄핵시켜 버리겠다는 것이라고 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종권 대표는 스카이 게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방송 발언은 나의 해석이고 소신 모두 다 기록되기 때문에 뉴스타파도 딱 찍어서 말은 못한다라며 애들로서 말하는 것인데 확실하게 이런 내용 고생했는데 탄압받고 계시는데 얼마나 억울하시겠나 우리가 그걸 풀어드리겠다라는 속심이었다고 보충설명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안종권 대표는 방송에서 나는 내가 누구의 명령에 의해서 이 행동을 한 게 아니라 문제인으로 증거된 대한민국의 이런 인간들에 대해 두 번 다시 나라를 맡길 수 없기 때문에 정권 교체를 해야 하고 그에 따른 선택을 나 스스로 했다는 게 입장이었다라며 그런데 얘들은, 뉴스타파나 얘들은 정말 힘들게 해서 기가 막혔다라고 했습니다. 안종권 대표는 편지 원본의 사진 촬영은 승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파급력이 굉장히 클 것 같고 저의 재판에도 역량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여드릴 수는 있지만 사진 공개는 어렵다라며 양해를 구했습니다. 안종권 대표는 옥중에서 디스크가 척수를 뚫는 척수염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안종권 대표는 하반신 보행 5급 장애 진단을 받았고 서울대병원에서 척수뼈 결합 수술과 재활치료를 8개월째 받고 있습니다. 그는 보속 상태로 있으면서 유튜브 채널 정의구현 송도단의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의구현 사재단이 아니다라며 혼동하지 말 것을 요청했습니다. 스카이 데일리는 안종권 대표의 주장에 사실 여부를 교차 검증하기 위해 뉴스타파에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전화를 했지만 뉴스타파는 끝내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안종권 대표를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 지금 건강 상태가 얼마나 최악의 상태인지 현재 안종권 대표는 옥중에서 디스크가 척수를 뚫는 척수염으로 고생하고 있다. 하반신 보행 5급 장애 진단을 받고 서울대 병원에서 척수뼈 결합 수술과 재활치료를 8개월째 받고 있다. 저도 얼마 전에 안종권 대표를 봤는데 지팡이를 짚고 정말 괴로움에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안종권 대표의 새로운 유튜브 채널 정의구현 성도단 안종권 대표의 정의구현 성도단을 운영을 시작했다고 하니 여러분들께서 안종권 대표에 대한 성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종권 대표에 대한 여러 가지 안 좋은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안종권 대표의 이 의지 5.18 공적조속 까, 까를 외쳤던 그의 의지 문재인 때문에 감옥에서 척수뼈를 뚫는 디스크가 척수를 뚫는 척수염으로 고생하고 있는 안종권 대표 많은 성원과 격려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멸공